1, 2, 3, 2, 3 2, 3, 2, 3 2, 3, 2, 3 봤어 봤어 야 이거 봐 이거 봐 귀여워 귀여워 누가 귀여워 귀여워 아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와 진짜 크다 오 뭐야 뭐야 뭐 써 뭐 써 어 쉬운다 쉬운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 가만있어 아 어 뭐라 물어보는거야 뭐라 물어보는거야 뭐라 물어보는거야 아 아 아 너 그게 내 머리 떨어지라 그랬지 머리 떨어지라 그랬지 너 아고 아고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너 그거 어 아 남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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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간다 저쪽으로 간다. 간다 저쪽으로 간다. 간다 저쪽으로 간다. 간다 저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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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쿠 아 아 세게 있어 그걸 안 사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방송니까 아니 이거 꿀인가 봐요 으 아 아 아 아 LIZ아 아 저 정말 아 아 나 진짜 저거는 왜 저러냐 진짜로 왜 쓸데없는 소리 쓰네 왜 아니 소고 항우니까 맛이 나있죠 아 그럼 누가 맛있냐 진짜 우리 마지막 한 번씩만 딱 그럼 딱 한 번씩만 더 자 화이팅 한번 하자 진짜 가자 소민아 자 소민아 일로와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안되면 어쩔 수 없어 어려워 이거 튀기는 그림 한번 오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됐어요 됐어 됐어 뭐야 뭐야 그냥 했는데요 아니 아니 안 하셨어요 아니 도전 안 하셨어요 아니 뭔 소리야 너 들었지 들었어요 저는 했잖아 아니 내가 했어 아니 성공한 거 아니야 너는 속상에 도전 속상에 왜 했나 안 했나 아니 해봐 도전했다니까 도전 그랬다니까 아니 마음속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내가 토요일 프로그램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자신감이 없어서 저까지 사연까지 얘기해야 돼요? 지금 방송사 우리 같은 우리 다같은 예능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 상황에 내가 지금 그걸 마음껏 내가 지금 소리치지 못한 그게 잘못입니까? 도전하고 하자 이거 안 들으시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십니다 문화 도전 마음껏 내가 지금 소리치지 못한 그게 잘못입니까? 되게 빡빡하네 너무하네 와 이건 모르겠다 어? 나 이거 선생님 동훈이 형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도전 들었어 속삭였어 근데 아니 도전을 외치고 안 외치고가 그렇게 중요하... 아... 재석이 형의 마음은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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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마음껏 한번 도전 외쳐본다 언젠가 형 너 응원하고 있어 우리 같이 외치자 다 같이 이게 맞는 거 같아 도전을 다 같이 하나 둘 셋 도전! 됐어 이게 맞는 거 같네 이게 팀워크이지 맞아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이게 팀워크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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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룰리나와 베가... 베가마이트 아이다 스피룰리나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베지마이트는 호주 잼입니다 잼 아... 아... 자... 또 같이 도전 함께 도전 하나 둘 셋 투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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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그렇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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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좀 씻읍시다 아우... 씻고 싶어요 지금 머리를 못 감은지 자화하고 싶었지 아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렇겠지만 소민이 앞에 지나가는데 어우... 냄새가... 하하하하 어우... 냄새가... 하하하하 소민이는 지금 머리 못 감은지가 꽤 되니까 간지러운데 머리 냄새요? 아니야 우리 한번 서로 맡아주기 한번 해볼래? 아이... 왜 그래? 왜냐면은 진짜 어느 정도는 안아 아이... 봐봐 머리 냄새? 머리 냄새 서로 맡아주기 한번 크게 맡아야 돼 오! 하하하하 오! 으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아아 해도 감수 맞아봐 너도 감수 맞아봐 2008 but it can't hurt 내가 봐 내가 JR Your hands are 우리가 하지 말자 우리 사pace 우리 사pace 봐봐 야, 이형… 저놈 오빠 냄새 많이 날 거 같아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이야 이 형 장난 아니겠는데. 야 박수야 진짜. 나 여기가 아니야. 이 형 뭐. 아 왜. 야. 야. 꼬명 국물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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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역대 맡았던 머리다. 야 내 형 때 미성 중인 줄 때 내가. 야 좀 봐봐. 진짜 진짜. 아이 소미를 확실하게 맡아야 돼. 어 이상해 약간. 약간. 약간 토스트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야 고소하네. 토스트는 고소해. 야 나는 진짜. 어 약간 아쉬워. 아니 떡 냄새 바로 직전의 냄새야. 좀 봐봐. 아저씨 냄새 아저씨. 나 그렇게 안 나지. 너무 안 나서 짜증 나는데. 너무 안 나서 짜증 나는데. 근데 나 죄송한데 석진이 형 냄새 맡고 나서. 아 석진이 형 최악이야. 아 진짜. 아 정말 시청자분들도 유쾌하지 않겠다. 형 머리 냄새가 유쾌하지 않아요. 아 너무 불쾌하지. 유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석진이 형 머리 같은 상태는. 긁잖아. 손에 뺏겨 진짜. 맞아 맞아. 아 진짜 장난해. 어 오빠 손톱. 왜. 까말 수도 있어요. csak야 이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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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였석. 진짜 지긋지긋하다 전율 미금 때문에 짓긋 cirasst 해. 진짜 지금 어리코풀이지? 아, 어리코풀이지? 아, 어리코풀이지? 아, 너 혼자... 아, 이거 복구적으로 가볍게 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최근에 저기... 기존에 쓰던 케이지가 한번 금이 가서 금이 갈 수가... 금이 간다고요? 아, 새 걸로 바꿨죠. 큰 장걸로 바꿨다고 하니까... 아, 저거 지금... 아, 저거 지금... 아, 됐어! 아, 됐어! 됐어요, 예, 예! 조심, 조심! 어, 조심, 조심!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송민아, 여기야! 어, 조심, 조심! 네, 안녕하세요! 어? 야, 이거... 아, 뭐 변도 있네... 아, 이거... 어두워, 어두워... 손님이고 안 돼, 저기... 아, 전섬이 너 운 좋다... 광수 오빠 촬영 감독님 때문에 깜빡 초골뻔했어요! 우와! 어, 씨...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 꼬리 봐봐,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오! 진짜 이거 꼬리야? 진짜 이거 꼬리야? 진짜요? 진짜요? 오, 엄청 커! 야, 이 꼬리로 한번 마주 봐! 엄청 커! 가짜 안 돼, 가짜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가짜 안 돼!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야? 차파워! 앞발, 가짜 안 돼! 우와! 우와! 저기... 저 조그마한 공급방울 올라오는 거 봐봐, 와! 진짜 잘 어울린 거네! 아, 거기에 이병헌! 아, 거기에 이병헌! 그니까 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어, 아그 미... 어, 아그 새끼다! 새끼 아그다, 새끼 아그! 야, 근데 이거 위에 펄쩍 뛰어올라가지고... 아이, 설마... 아, 저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네! 아, 들어가서 본 거네! 아, 이 안에 들어가서? 오우 씨! 어머, 놀랬어! 어, 깜짝이야! 오우 씨! 오우, 눈이 바로 마주쳐! 어? 어, 제발! 또, 또 저러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 아니, 저게 왜냐면 여름... 야, 소민아, 넌 되게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언니! 아, 여기 웃음이 떨어지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인도네시아랑은 사뭇따라요, 분위기가! 왜? 아, 너무 좋아요! 볼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인도네시아가 더 많아! 인도네시아가 더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볼거리야? 박스 열심히 쳐가지고! 제발! 3, 3, 7, 3, 7 박스 인사했지! 온 거 같아! 아, 저게! 야, 저게! 야, 저게! 야, 저게, 저게! 야, 저게! 야, 저, 저게! 아, 너 뭐야! 저게! 비 소리! 어, 미셔리 니가, 니가 한 사람이야! 니가, 니가 한 사람이야? 자, 그럼 세 분은 각자 뭐라는 장소로 찍혀져서 안대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소리 내면 안 돼!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떻게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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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니? 좋아 야, 오빠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아 좋아 런닝맨이 사랑받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안대 창 해주십시오 가방 벗을까요? 안대를 쓰고 나면 전소민 씨가 약간 삼각 구도로 그냥 원하는 대로 멤버들 들어가서 세워주시면 돼요 아, 나 진짜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그거만 피하자, 그거만 피하자 자, 전소민 씨가 알아서 매체해 주십시오 소민아 네? 부탁해 소민아 부탁해 저 여기 계세요 어, 여기 어디야? 센터가 어디야? 센터가 센터는 정면이 센터입니다 오빠, 일로 와 야, 나 어디가? 일로 와 아, 얼른 데리고 가놔! 빨리 가놔! 아, 나... 어, 뭐야? 어, 뭐야? 아, 나...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거 내가 어디가... 내가 여기 뭐야? 내가... 아, 여긴 왜 이렇게 울려? 아, 여긴 어떻게 나오냐고 내가... 앞에 아무것도 없어, 조금만 한 세 발자국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고 나가봐 잘했나요? 네 아, 무슨 냄새야? 준비! 시작!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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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여기서. 너 여기서 나하는데? 전소민 씨. 광수야. 광수야.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데. 어디야. 도장. 날ieme 정신연. 나한테 얘기해주더라고요. 마이 크루. 오케이, 그러더니 도장. 그때가, 형 마이 히어로니까 계속 하영한테 돈 워리. 노프라블로. 그래서 나 믿고 갔지. 뉴질랜드를 그냥 더 깜깜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영이 뒤에 서. 세찬아. 노 브라블리. 오케이 알겠어요. 하고 나서 봤는데 하영이 누구한테 가서 걸렸어. 걸려가지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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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어디 있어요? 야! 너 있는 얘기? 너 가방에 가던 사람 있어? 근데 마약견이 갑자기 내 그 가방을 냄새를 맡더니 계속 왈왈 짖더니 가방을 열어서 가방을 열었더니 청심한 돌이 난 거야. 청심한 돌이 난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트러스트 미! 트러스트 미! 트러스트 미! 트러스트 미! 그분들이 팔로미 그랬더니 코리아 파퓰러! 베리! 베리! 어? 그래서 이제 끌려갔지 끌려가서 내가 이제 삐졌어. 그랬더니 내 등을 막 이렇게 호닥여줘. 친절하시더라고 뉴질랜드 아줌마가. 되게 친절하게 등을 쳐다보면서 이거는 못 가져가. 그래서 아 이거 우리나라 진짜 진짜 유명한 약인데 이러니까 안 돼. 이래가지고 소화제만 받고 나와서 내 이름은 아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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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사이에 그러는 사이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오빠가 XXX심은 거기 갔다 온 사이에 어느 그 시민분이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세찬이가 뒤에 있길래 아 러닝맨 팀이 들이니까 세찬이가 같이 찍어야지 그래서 세찬이를 죽였는데 그래서 누나가 날 챙겨준 거야 나는 그래서 그분이 셀카모드를 하고 있다가 내가 뒤에서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더니 화면을 보고 나를 딱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진짜로 정색도 좀 진짜로 정색도 좀 누구세요? 아 한국사람인데? 저요? 저의 멤버예요 아 그래요? 찍어서 그냥 찍으셨나봐 찍고 나서 나한테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너의 이름은 양무명이 양무명으로 끝났어 더 열심히 해라 자 우리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된 우리 송관태씨 송관태씨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누나 왜 누나꺼 짐을 저희가 호주에 내려서 뉴질랜드로 와야 되는데 지호가 안 나타나는거지 갑자기 그 위에서 방송이 나왔지 그것도 한국말로 우리말로 천수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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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갔지 갔는데 알고보니깐 아 근데 이거 진짜 아니 형 지호나 지금 짐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호나 보면 계속 들고서 관태씨가 또 찾아들이는거야 진짜 관태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 멤버가 좀 보잖아 용서해주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관태씨 죄송합니다 관태 형 야 진짜 이거 아니 그 짐을 찾았을 때 되게 자신있게 찾았다며 내꺼다 이거 지호가 저거 내꺼야 어 누나꺼야 어 내꺼야 지호야 너도 놀랬겠지만 그분도 많이 놀랬을꺼야 강태희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짐을 잘못 가져와가지고 이 자리를 부어서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야 없다 네 확인해보십쇼 확인해보십쇼 얼마 들어있지? 11,000원이요 1,000원이요 1,000원이요 자 1번 캐즈 일단 실패 아 진짜 자 이번 미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징표로 이 아크릴판에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입술 도장을 찍어주십쇼 가장 크게 입술 도장을 찍어주십쇼 입술 도장이요 입술 도장이요? 방송을 뭐하는거야 야 봐봐 또 좋은데 한다 저거 뭐하냐 거울 봐 그냥 가장 크면 되죠 뭐 두께 상관없이 가장 길게 가장 길게 가장 길게 아니 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찍혀야돼요 네 찍습니다 제가 빨리 찍어야 돼 마르기 전에 뱃뱃뱃뱃뱃뱃 어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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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갑니다 어? 제가 하나요? 아니요 다음 키즈를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 키즈를 잘 풀 것 같은 다음 주제를 데려오시면 돼요 이건 제가 갔나요? 너도 얘가 지목해서 그러는 거잖아 난... 아 너 뭘 칠한 거야? 뭐야? 피에로 갔다 피에로 재석이 오빠! 너보다 이틀 더? 재석이 오빠! 뭐야? 오빠 가시면 돼요 가, 가 아무래도 그리 볼 거야 오빠 화이팅해요! 꼭 성공하세요! 자, 문제 갑니다 두 번째 퀴즈 문제 갑니다 방금 전 전소민 씨보다 입을 크게 벌려 입술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술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퀴즈 나갑니다 방금 찍은 전소민 씨 입술 도장보다 큰 입술 도장을 찍었던 사람을 데려주십시오 문제 발사는 안되면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얘 같지만 얘도 아니, 걔는 여기서 갈 필요 없잖아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참, 뭐야? Excuse me Excuse me 얼굴을 잘하고 Excuse me 얼굴을 안 찍혀야 되나? 얼굴을 안 찍혀야 되나? 어차피 내가 어차피 재석이 오빠도 낮처럼 하고